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자회사와 협력사들 간의 유기적인 호흡이 이어지고 있으며 토큰 이코노미 구축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나무 자회사 루트원소프트는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 비트베리를 국내 1위 맛집 어플리케이션인 실업테이블에 적용하는 업무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실업테이블을 운영하는 몬스터큐브는 루트원소프트에 비트베리를 적용할 경우 맛집 리뷰나 앱 실행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토큰 보상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앱에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앱 채굴 토큰 이코노미가 구축되는 등 한층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업테이블에 제휴된 파트너사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필요할 경우 암호화폐 결제 지갑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비트베리 API로 암호화폐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